LG 이노텍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LG 이노텍은 2024년 6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3, 29% 상승한 26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5월 13일 대비 약 11, 35%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6월 16일 32만천원. 52주 최저가는 2024년 4월 19일 17만9천5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6월 12일 11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년 1월 23일 6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LG 이노텍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4, 89%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5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26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6월 11일 가장 많은 4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5월 31일 가장 많은 5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1.54%에서 약 23.46%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5월 24일 약 23.86%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0월 5일 약 19.7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9조원이며 2016년 5조 대비 약 240.4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조원으로 2016년 1,048억 대비 약 1,113.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49%입니다. 순이익은 약 9,798억 원으로 2016년 49억 대비 약 1만9,683%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5%입니다. LG 이노텍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6.28배이며 지난 2016년 422.4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98.51%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44배이며 지난 2016년 1.18배에 비해 약 22.62%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10%, ROE는 22.97%입니다. LG 이노텍의 시가총액은 6조 1,53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4위, 코스피 종목 기준 60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19조 5,894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5위, 코스피 종목 기준 35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조 2,717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37위, 코스피 종목 기준 37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9,798억 4,86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3위, 코스피 종목 기준 33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LG 이노텍에 대해 7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유한타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36만 원을 제시하였고 메리츠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8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1만 6,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33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5백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3만 7천 원에서 26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2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LG 이노텍은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3월 21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